성마리꽃농자 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아 제라람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날씨가 선선하니까 오늘 나나물들이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세분께 제가 크리스마스 오늘 23일이니까 24일 올해 25일 크리스마스 이 땅에 우리 성사미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 탄생기념일이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음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세분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제라늄에 필요한 또 제라늄만이 아니라 식물 가드닝에 필요한 소품을 나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비상토에 무비 비료가 없는 상토 그리고 요거는 제라늄 씨앗 두종류 우리 제가 성망리 꽃농장에서 육중했던 샤베트라고 깨수니 꽃인데 깨수니 3개 주이시자몽 3개 바라유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고 여기 이제 연질포트 하고 비료 이렇게 세분께 나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는 그린코트라고 질소인산가리, 마그네시엄, 칼슘, 나트륨, 철 뭐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있는 완욕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라늄 키우실 때 아님 일반 식물 키우실 때 9cm 포트일 경우 10알 미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구에서 씨앗을 받은 건데 어떤 씨앗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파리가 골드로 나오는 주이시 자몽에서도 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들도 더 있어요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씨에요 씨 이걸 까야 돼요 속에 이걸 까보면 속에 정말 조그만 그런 씨앗이 속에 들었습니다 그거를 파종하는 방법은 직파도 있고 물에 담궜다가 싹을 튀어서 씻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 할 순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알아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장에는 씨가 그냥 떨어져서 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씨를 파종한 게 아닌데 제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튼 세 분께 제가 유튜브 추천기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뭐 번호 같은 거 쓰실 필요 없고요 원하시면 댓글에 나눔을 원합니다 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응원 댓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받고 싶다는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댓글에 요 세트 구성을 받고 싶으시면 제가 택배비는 선물이니까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의 나심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는 제가 재라름을 드렸는데 올해도 재라름을 드려볼까 하다가 근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재라름을 보내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재라름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도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무비상토 비료 재라름 씨앗 여섯 달 들었어요 여섯 달 깨순이 거 3개 주의시자몽 3개 발화율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5일까지 오늘 23일이니까 제가 추첨은 크리스마스 25일날 저녁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때 한 뭐 8시 이후 8시 이후에 추첨을 해서 해당 되시는 분께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기념 나눔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